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지난 4월 3일에 치러졌던 제39회 3급 국어 점유교정사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3급 국어는 크게 3가지 파트로 시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상식 파트가 사지산다형 5개 문제가 나오죠. 하나당 4점씩에서 총 20점. 그 다음에 교정문제는 교정사들이 보는 것은 25개 짧은 거에다가 긴 문장에서 5개를 고르는 그래서 총 30개를 수정하는 60점짜리가 있고 그리고 점역사안들은 교정문제가 10개죠. 그래서 총 20점이죠. 그래서 교정사들은 60점 만점이지만 점역사들은 역시 20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점역파트죠. 점역파트 이거는 교정사들은 총 20점이 만점입니다. 하지만 점역사는 총 60점이 만점이죠. 자 그리고 각각 세 파트당 기본적으로 4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과락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점차 상식 1, 2, 3, 4, 5번 5개가 총 20점이니까 하나당 4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40점을 맞으려면 최소 2문제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5개에서 2개 이상을 맞춰야지 여러분들이 일단은 과락을 면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부터 우리 같이 해볼까요?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상식 문제에 항상 1번 문제로 나오는 것은 외래어 표기가 나옵니다. 외래어 표기. 자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1번.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외래어 표기가 다른 게 어떤 것이냐. 4개 중에서 하나는 다르고 나머지 3개는 틀렸다라는 의미죠. 1번의 1번이 뭐죠? 문제의 솔루션을 찾자 이런 문장이었죠. 문제의 솔루션. 솔루션 좀 낯설어 보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솔루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솔루션. 그러나 외래어 표기로는 솔루션이 아니라 솔루션.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솔루션. 그러니까 이걸 이 단어를 아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1번을 택하면 되죠. 뭐 2번 3번 4번 읽어볼 필요도 없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3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또 몇 가지 외래어를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외래어 핵심 외래어 몇 가지를 익혀보도록 합시다. 솔루션이 요즘에 많이 쓰이는 외래어인 만큼 또 요즘에 많이 쓰이는 외래어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유니버셜입니까? 유니버설입니까? 정확한 표현은 유니버설 디자인이죠. 유니버설입니다. 설.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을 모티브로 해서 장애가 있건 없건 성별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 연령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구나 시설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약칭 UD라고 합니다. UD. 이것은 미국의 로널드 메이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걸 주장을 하게 돼서 요즘에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계에 있어서. 유니버셜이 아니라 유니버설입니다. 설. 설날 할 때 설. 자, 이거랑 같이 우리가 또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은 스페셜 메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스페셜. 이거는 스페셜이 아니라 스페셜. 폐는 어이페자죠. 스페셜. 어이페자예요. 스페셜 메뉴입니다. 메뉴. 그렇죠. 여러분 메뉴, 메뉴얼. 이거 혼돈하면 안 되죠. 메뉴의 어떤 메죠? 메뉴 할 때는 어이매자입니다. 그리고 메뉴얼은 이때는 아이매자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콜라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콜라보. 이건 어떤 일을,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팀을 이루어서 함께 일하는, 쉽게 말해서 공동작업. 공동작업 시스템을 콜라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외래어 표기는 콜레버입니다. 콜레버. 래는 아이레자죠. 콜레버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요. 가버넌스, 거버넌스. 어떤 행정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과 관, 이런 이해당사자가 관련된 그런 여러 당사자들의 책임감을 가지고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시스템을 거버넌스라고 했죠. 흔히 가버넌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표기는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 주로 민관협의체, 이런 말도 많이 쓰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처리를 할 때 이렇게 민과 관이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버넌스라고 했죠. 거버넌스. 그래서 에너지 거버넌스, 또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런 등등. 이거는 가버넌스가 아니라 거버넌스라는 것. 이것도 요즘 많이 쓰이는 용어라서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앙가주망이라는 단어도 가끔 쓰는데 앙가주망이 아니라 앙가주망입니다. 주. 주전자 할 때 주죠. 앙가주망. 이게 뭐죠? 이게 프랑스 단어인데 쉽게 말해서 사회참여입니다. 사회참여.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참여. 앙가주망입니다. 앙가주망. 이런 것도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4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1번 문제에서 두 번째 꼭지는 뭐였었죠? 케이크 위에 올린 과일이 먹음직스럽다. 여기서 아까 1번이 그 솔루션이 답이 맞았기 때문에 2, 3, 4는 틀린 외래우면 나오겠죠. 케이크. 우리가 케이크라고 말하는 생일 케이크 얘기하죠. 그러나 케이크이 아니라 케이크. 이렇게 일일이 세 개로 분리되죠. 케이크. 그러면 또 요거와 유사한 또 중요한 핵심 외래우면 몇 가지를 5번 슬라이드에서 확인합시다. 5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예전에 무슨 이 무슨 박사님이 아주 강조했던 거 엔돌핀 얘기했죠. 엔돌핀이 아니라 엔도르핀이죠. 엔은 여기서 어이의자입니다. 어이의자 엔돌핀이지 엔돌핀이 아닙니다. 엔돌핀.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헬츠가 아니죠. 헤르츠. 주파수 얘기하죠. 주파수. 자 헤르츠입니다. 헤르츠. 그 다음에 또 호르몬이죠. 홀몬이 아닙니다. 호르몬. 그렇죠. 호르몬. 또 우리가 뭐 있죠? 우리가 앵콜 얘기하죠. 앵콜이 아니라 앙코르. 앙코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워크샵이나 이런 거 갈 때 라포 형성을 한다. 또는 레포 형성을 한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라포도 아니고 레포도 아니고 라포르입니다. 라포르. 그렇죠. 라포르라는 것도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거기를 등정하는 사람을 길을 안내하고 짐도 날라주는 셀파가 아니라 셀파. 셀파죠. 셀는 여의세자입니다. 셀파. 그 다음에 음악 대회 있죠. 콩쿨 많이 얘기했지만 콩쿨이 아니라 뭐죠? 콩쿠르. 콩쿠르죠. 콩쿠르에서 입상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자 여기는 표기는 안됐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빵빠레라고 많이 하지만 빵빠레가 아니라 팡파르. 팡파르죠. 그 다음에 나라 이름 중에서 싱가포르이 아니라 뭡니까? 싱가포르. 그렇죠. 이런 것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좀 더 살피죠. 트롯. 이번에는 미스터 트롯 미스트로든 얘기하지만은 자 그럼 표기는 트롯트입니다. 트롯트. 로이는 받침이 없습니다. 트롯트. 그 다음에 악기 중에 플룻이라고 얘기하지만 플루트죠. 플루트. 그런 거. 그 다음에 스카우이 아니라 스카우트. 그렇죠. 스카우트. 그 다음에 마스코트이 아니라 마스코트. 마스코트죠. 이거랑 같이 기억해야 될 거는 보이콧트가 아니라 보이콧이죠. 보이콧. 스카우트. 그 다음에 또 우리 신용카드는 뭐죠? 크레딧 카드가 아니라 크레딧 카드. 크레딧 카드. 그 다음에 윤곽은 아웃라인이 아니라 아웃라인. 아웃라인이죠. 그 다음에 콘셉트. 그 다음에 콘셉트이 아니라 콘셉트.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콘셉트이 아니라 콘셉트. 그 다음에 알코올이 아니라 알코올. 길게 빼야 되죠. 아까 우리 배웠죠. 애드립이 아니라 애드리브. 즉흥적으로 애드리브. 그 다음에 강아지 중에서 불독이 아니라 불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그 다음 7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이제 아까 1번에서 이제 세번째. 세번째 뭐죠? 요즘에는 여러 매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여기서 콘텐츠라고 되어있죠. 자 이 콘텐츠가 잘못됐죠. 어떻게 고쳐야 되죠? 콘이 아니라 콘입니다. 콘. 콘텐츠죠. 콘텐츠가 아니라 콘텐츠. 자 이와 관련된 또 핵심 외래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여기서 콘과 콘. 구분하는 글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콘과 관련된 거 컨트롤. 조절하는 거죠. 컨트롤이죠. 컨트롤이 아니라 컨트롤. 컨이죠. 또 콘이 뭐가 있죠? 에어컨. 에어컨. 또 리모컨. 리모컨이 있죠. 그 다음에 컨설트. 이 컨설팅과 관련된 건 뭐 있죠? 컨설팅. 컨설턴트. 다 컨이죠. 그 다음에 컨디션. 그 다음에 컨소시엄. 그렇죠. 그런 것들. 컨테이너 박스. 그 다음에 컨베이어 시스템. 전부 다 컨자죠. 그 다음에 또 콘으로 시작하는 거 몇 개 볼까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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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콘퍼런스. 콘퍼런스. 그 다음에 콘셉트. 콘셉트. 그렇죠. 콘셉트. 콘텐츠. 그 다음에 콘테스트. 콘크리트. 콘서트. 콘셉트. 브리지. 브리지. 브리지가 아니에요. 브리지로 썼어야지 맞는데. 브리지가 아니라 브리지. 핵심 외래어 또 살펴봅시다. 10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배지. 배지. 국회의원 배지 얘기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배지입니다. 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 중에 캔브리지 대학이 아니라 케임브리지. 이것도 브리지가 아니죠. 케임브리지. 케는 어이 케자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치과에 갔을 때 1년에 한 번씩은 스케일링이 의료보험이 되죠. 그런데 스케일링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정확한 표기는 스케일링. 스케일링. 케는 어이 케자입니다. 스케일링을 하는 거죠. 스케일링. 치석을 제거하는. 그 다음에 치아를 제거했을 때. 연구치를 제거하고 이제 거기에 어떤 또 새로운 인공적인 치아를 넣을 때. 그때 인플랜트가 아니라 인플란트죠. 인플란트 수술을 하죠. 그렇죠. 인플란트. 연구치를 뽑아낸 자리에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그래서 인플란트. 인플란트가 아니라 인플란트라는 것. 오늘 많은 외래어를 했는데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